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I cannot be serious 안녕하세요 진저입니다 3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인데요 올해는 제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좀 특이한 건데요 바로 나에게 어떤 인종의 피가 섞여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래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조상은 어디서 왔고 나에게 어떤 어떤 피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여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인지 나에게 어디 피가 얼만큼 섞여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남편한테 나도 그런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이렇게 저에게 올해 생일선물로 인종검사 키트를 줬습니다 참 센스있죠?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분이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분인데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사람이긴 하지만 어디 먼 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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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에 나에게도 외국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신나요 진짜 궁금하기도 하구요 그럼 한번 이거 같이 열어볼까요? 브루스! You can come out 같이 열어볼께요 그럼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상자를 열면 아 이거 어떻게 열어? 안 열려 어떻게 열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got it alright 상자를 열면 이렇게 여기 여기 대 tape 납 tra Say 고객님 알ㄹ 냅 원 30분 취 Surely 그럼 음...then I'm good. Here's the collection kit. Mm-hmm. So this blue thingy. This is the return box. Okay. Then you gotta spit until you fill it up that line. So I spit in this tube. Yeah. 네. 아, 침을 뱉으랍니다. I cannot be serious. Why don't you take the funnel off? Oh, I... Um, okay. I think I got it up to the line. Alright, so I detach this top thingy. And then, um... Screw it. Alright. I did. 이제 이거를 동봉된 상자에 넣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준대요. 검사하는 데는 약 6주와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럼 저에게는 어떤 피가 섞여 있을지 약 두 달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한데요.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Are you done? Yeah. Okay. Now I have to activate these. Yeah, after this. And the codes on them. Mm-hmm. Alright. 그럼 다음에 봐요. Bye-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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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